낫샤이 낫샤이 낫매이 너를 원해? 너 어때? 커져 낫샤이 낫샤이 낫매이 이제 카메라에 계속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한 무대가 있어가지고 야외 무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너무 신났었어요 워러비와 필릴러비와 낫샤이 3개의 무대인 것 같아요 니티는 우리 다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좋아하는 무대는? 내가 좋아하는 무대? 네 그러니까 할 때 신나는 곡? 네 나는 왓접선머 잇츠마일선머 할 때 되게 신나 잇츠마일선머가 애드립하기 진짜 좋아해 이렇게 하다가 인천 게잉클랜 인천 이번에 또 스페셜하게 채령과 MC 저희 MC철이 랩뿐만 아니라 진행도 잘하거든요 아 아깝다 우리가 앞에 관중 소개 안 됐으면 진짜 왜? 채령이 마이크 올릴 때? 내가 채령이 얼굴 빨개질 때까지 해야 돼 채령 언니가 좋아할 줄 생각하고 있었어 채령이 질 생각했지 고맙습니다 그랬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없는데 딱 이렇어 난 진짜 괜찮아 다음 라인은 아 안 해줘도 돼? MC철 끝장! 애들이 생겼어 그거 나 인천 난 진짜 인천 인천 어때? 채령이 나와서 가요 무슨 일을 완전히 감수한지 우리이랑 두 분과 저희 채령이랑 함께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야 제가 약간 매끄럽고 우아하고 예쁜 진행 기효하고 많이 기대해달라고 해 기대해 마지막까지도 화이트하기 바라겠네요 진짜 딸 자랑 같고 딸 자랑 채령이 두 번 이상 언급하기 미션 미션 언니 좋지? 다들 내가 유지하게 마음이 안 돼 왜? 왜? 안 해줘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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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카메라가 빨간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다 있고 내가 좀 더 빨리 여기 예쁘다 언니 우리 채령이 진짜 예쁘다 혹시? 우와 채령이 오늘 채령이가 생머리 같아 아니 그리고 다 예쁘게 나와 엄청 그쵸 이거 목걸이 보이시나요? 이게 온도가 변하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몸이 차가우니까 바뀌었죠? 그쵸? 바뀌었죠? 옛날에 애기 때 진실의 반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색깔 바뀌고 예지는 미찌를 좋아한다 미찌를 좋아한다 색깔 바뀌는 게 진짜로 합시다 바뀌었죠? 미찌는 예지를 좋아한다 네 바뀌었죠? 아니 이거 좀 더 진해진 건가? 미찌 좋아하라고 나를 뭐예요? 나를 좋아하라고 귀여워 이거 보여줘 빨리 너무 귀여워 기도해주는 것 같다 한 팔씩 애가 이렇게 얹혀서 손을 좀 귀여워 두 번 부르잖아요 신나게 공연금도 쓰고 잉크가 열리고 있는 인천도 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럿 씨 찾아 누구야 누구야? 너 아니야? 그 잔소리 스탑빛 하나 준 거였지? 아 죄송해요 너 고양이야? 제렴가 잘했다 제렴가 잘했다 제렴이 밖에 없다 제렴이 예뻐요 제렴이 매력 있어 제렴이 매력 있어 제렴이 매력 있어 제렴이 매력 있어 탕 탕 탕 탕 나 기대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기대도 꼭 알려주세요 네 오 누가 뭐라 해도 난 난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I wanna be me I wanna be me I wanna be me I wanna be me we ink 왜? 유나가 하고 있어 지금 we ink 안녕 나는 유나 이 중에서 짱이지 태령이까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예지는 없고 있지 빛이 날다 예지였어요 예지였어 예지였어 짠 짠 저희가 지금 막 인크댄스 저희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세 곡을 했거든요 비일럽 나샤이 워너비 이렇게 세 곡을 했는데 저는 비일럽 할 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뭔가 밤 하늘을 바라고 진짜요 이게 또 여름이랑 가을이랑 하자마자 완전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무대도 되게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또 이제 저희는 그때 끝났지만 아직 저희 남아있죠 채령 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우리 차량이 진행할게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 먼저 또 화이팅 지내볼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고 팁입니다 저희는 오늘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하는 리얼리티를 찍으러 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안동에 와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안동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캘린더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제 또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뭔가 좀 근데 이렇게 잘 보이는 렌즈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 해나와요 아이 놈부셔 응 맛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함을 느껴 이 절경을 보며 절경 이행시 해주시죠 절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경 경치 좋은 이 앤모스피어 아 영어를 믹스앤매치 해봤어요? 좋아 너무 좋아 촬영 시작도 안해서 저도 좋아요 어떡해? 진짜 너무 좋다 이 잔잔함 고요함 The view This 앤모스피어 Everything is very perfect 이거 진짜 귀엽다 밤에 보면 약간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왜? 왜 그래 RG 뭐가 문제야 RG? 내가 누군지 RG 뒤에서는 유나가 법방을 찍고 있어요 다들 아침밥 잘 챙겨 먹고 있죠? 오늘같이 날씨가 춥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은 날은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아쉽죠 믿지 여러분 Enjoy 상쾌한 안동입니다 상쾌한 안동입니다 여기 베란다로 나갈 수 있다면서요 베란다 베란다 여러분 저기 제가 좋아하는 흔드르자가 있어요 흔드르자 맨발로 지금 Excuse me 제가 이런 것도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서 너무 좋다 이거 제가 여기 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좋죠? 너무 방금 뚫려있어 저희가 촬영하러 온 거지만 좀 싫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펑펑인데 한 번씩 와줘서 바람도 쐬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따라따라따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따따라따라따라 이거 약간 설정샷 이건가? 일광욕을 즐기는 예지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제가 스케줄로 여기를 이렇게 멀리 안 와보면 또 언제 와보겠어요 저 같은 집순이가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을로 변하고 있어서 보시면 나무들이 초록빛에서요 노랗고 빨갛게 변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신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한 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새벽에 여기 준비하러 올라오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 펜션 하나 전까지 저는 사실 안동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볼 것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아롱이요? 네? 건강이예요? 건강이예요? 누가 아롱이예요? 쟤는 건강이예요 우리 아롱이는 고양이가 따로 있어요 아까 지나가던 고양이가 어 아까 지나갔어요? 그러면 걔가 아롱이 걔가 아롱이구나 걔가 아롱이구나 쟤는 건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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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건강아 할 때만 대답해야지 미안해 내 꿈은 건강이야 건강이 최고지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버스에 다들 탔어요 첫 번째 장소에서 촬영을 하러 이제 이동할 거예요 오늘 일찍부터 안동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뭔가 아침에 좀 아침 바람 찬 바람 맞으니까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이제 출발을 할 건가 봐요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촬영장에서 봐요 너무 예쁜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 색깔만 해도 너무 예쁘데요? 춤 대회? 그 때문에 아마 이 때 온 것 같아요 아마 열 다섯 살? 그때 하우탈 페스티벌? 이런 거 아마 되게 큰데 있어가지고 대회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안동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또 마침 단풍이 다 물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제가 파느라만 찍은 거라 제가 찍으면 보여줄게요 진짜 예쁘게 찍었어요 그 시점 길게 찍은 거고 너무 예쁘죠 진짜 한풍이 예쁘죠 여기 그림 같아요 아 이 길도 안 예쁜 게 하나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 집도 나중에 시간되면 와봐요. 안동, 도산서원.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도산서원에서 지금 낙강 물길공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갈 장소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삭제인 곳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도착해서 봐요. 맛있어? 유나가 왜 이렇게 요즘에 되게 물이 올랐어요. 워라컹 워라컹. 워라컹 워라컹. 워라컹 워라컹. 너무 예뻐. 저기 다리. 저기 뭐 되게 저기 막 되게 창들고 막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해가 지고 나서 너무 예뻐. 저희는 다운 스팟은 야경이 엄청 예쁘다는 월령교로 갈 거예요. 월령교. 저희가 지금 가면 딱 해가 완전히 져서 야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경까지 보고 가야 여행의 이제 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루가 완벽해요. 아침 인식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해 지니까 되게 또 하루가 없네요. 저 야경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요. 너무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스케줄로 왔는데 되게 여행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진짜. 저희가 오늘 하루 또 한국 방담 공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동에 오게 됐는데 오늘 너무 멤버들하고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정말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뜻깊고 뭔가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집에 돌아올 때도 되게 아쉬움을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우리 미찌 조연쇄요. 우리 안동에 이 멋진 풍경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 스팟들도 많이 알았잖아요. 미찌가 뭔가 거기서 찍으면 세계를 주는 이상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우리가 찍은 데서 미찌도 똑같이 핫플레이스인 거지 이제. 나중에 미찌도 꼭 안동에 와서 저희가 보고 체험한 것들 한번 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고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되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찌 일찌 날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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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습니다. 끝까지 하고 왔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처음이라 초반에는 긴장이 너무 많았는데 끝으로 가만 갈수록 긴장도 많이 풀렸던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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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했잖아. 사실 생각나는 아저씨.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끝 콘서트 엔시를 맞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 되었고. 정말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안녕. 예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